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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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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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돼지! 돼지! 끼끼끼끼먹기! 너무 귀엽다! 어? 저거 뭐야? 이거 아이폰 아니야? 누가 떨어뜨렸나? 어? 이거 누구 거지? 응? 오! 뭐야? 깜짝이야! 저.. 저 좀비? 아! 살아 살려주세요! 살아 살려! 여기도 좀비가 있고! 어! 저기도 좀비가 있고! 어떡해! 아! 엘베 왜 안 와? 아! 아! 아이씨! 어! 왜 자꾸 나만 뭉쳐오는거야? 저거 뭐야? 뭐야? 좀비 뭐지? 완전 무서워. 아무도 없어? 엄마! 엄마! 집엔 좀비 없겠지? 어? 뭐야? 좀비 여기도 있었어? 오리온, 너 혹시 좀비로 변했어? 물린 거야? 뭐야, 왜 그래? 나 사탕 먹었다가 목에 걸렸어, 걔, 걔! 뭐야, 놀랬잖아. 너무 갔다. 근데 누나, 밖에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잠깐만, 잠깐만! 나가면 안 돼, 지금. 왜? 무슨 일인데? 지금 밖에 좀비 세상으로 다 변해서 좀비들이 막 돌아다녀. 좀비들이 돌아다닌다고? 어떻게 그런 일이... 나는 좀비 세상에서 좀비들을 무찔를 거야. 그럼 엄마, 아빠도 위험한 거 아니야?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, 정말. 어? 뭐야, 깜짝이야! 좀비구? 뭐야? 무서워. 여보... 오비키 요원! 지금 바깥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.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? 좀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. 미션지를 확인해라! 어? 저기요, 저기요! 미션이라니 무슨 말이야? 미션지가 어딨어? 미션지? 어? 여기 미션지가 있어. 미션! 초코츄러스 호떡을 만드시오? 좀비가 이 냄새에 달아납니다. 초코츄러스 호떡 냄새에 좀비가 달아난다고? 진짜? 짜잔! 초코츄러스 호떡! 나 이거 진짜 계속 먹고 싶었는데 누나가 안 만들어줬잖아. 야, 이거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니야. 좀비 도망가게 해야지. 아, 맞다. 그럼! 좀비를 물리칠 수 있는 초코츄러스 호떡 만들기!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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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! 시작! 먼저 물 120ml에 미스트를 섞고 가루를 부어서 반죽해주기! 오, 초코 가루야. 신기하다. 반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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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5분에서 10분 동안 열심히 해줍니다. 해줍니다.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맨. 반죽 거의 완성! 그런 다음, 이제 재밌는 일은 반죽 만들기! 손에 기름을 묻혀서 동그라미처럼 살짝 딱 떼어주고 오, 말랑이 같아. 말랑말랑. 이렇게 펴준 다음에 초코 가루를 넣어준 후 오, 초코 가루 하나만 더 넣을까? 아니, 너무 맛있지요. 닫아줍니다. 오케이. 오, 잘 된 것 같아. 예쁘게 잘 됐지요? 됐지요?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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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겁게 달궈진 팬에 올려주니. 오. 여러분! 불을 사용할 땐 손이 데이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조심. 알죠? 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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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로 30초 기다려주면 오, 초코넬잖아. 뒤집기로 뒤집어줍니다. 오, 잘 됐어. 이제 누름기로 눌러줄 거야. 잘 눌러야 되는데 이때 기름이 튀니까 주변에 어른들께 꼭 부탁하세요. 오, 오. 오, 잘 됐다. 조금만 더 익히면 되세요. 오, 잘 됐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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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끝이 아니지? 끝이 아니야? 어, 여기에 츄러스 가루를 쑥 부어주기. 츄러, 츄러, 츄러스. 와, 진짜 츄러스 같아. 진짜. 초코 츄러스. 와, 맛있겠다. 한입 먹고 싶다. 맛있겠지? 근데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돼. 엄마, 아빠 구하러 가야 된다고. 좀비를 물리쳐야 돼. 맞아. 엄마를 구하러 가야 돼. 엄마, 아빠, 구하고 싶어. 자, 가자. 엄마, 아빠. 네 우아, 흐우아 브 adam 이것이 내 츄러스 소통 냄새를 맡아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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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었잖아 비키야 엄마 비키야 이거 먹어 초코츄러스 호떡 어 대체 뭐야 엄마 괜찮아? 좀비 안됐어? 아우 얘는 요즘 하도 좀비 영화가 나오니까 꿈도 좀비를 꺼? 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자호떡 먹어 오 추러스 호떡 초코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맛있어 맛있지? 어 근데 엄마 입맛에는 너무 달더라고 다행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좀비 세상에서 싸우기 이 대 성공 뭐 나왔나 나 뭐지 바람 바람 아빠랑 감사합니다.